다 제출한 거 확실합니까? 예 털어서 나오면 은닉을 지시한 사람은 물론이고 가담한 사람도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아니 감독관, 감독관 검찰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바닥을 뜯어내고 회사 공용서버와 재경팀 직원들이 사용한 노트북 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요 아니 뭔데 남의 사무실이 함부로 양태수 사장님 지시입니다 며칠만 맡아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